이거 하얀색 시켰는데 엄마? 안에는 하얀색일걸? 그냥 그림만 파란색인가봐 응 하얀색 맞잖아 엄마가 저렇게 해줄게 맛있어 맛있어 김카 엄마 이거 엄마 이거 김카 한국을 따보자 그거 밖에 모르지 엄마 여기지 응 맞아 자 꼭 싸고 싶다 싸고 싶어? 빅볼인가봐 진짜 크다 근데 볼륨장이 이리와 엄마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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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 여러분들 아름다운 편 다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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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을 꼭 사야 돼? 꽃을 꼭 사야 돼? 꽃을 꼭? 아니 이건 그림이잖아 그림이야 그림이잖아 저기는?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아니잖아 왜 장난쳐 내려가 무서워 어? 왜 무서워 얘가? 내가 왜 무서워 여기 에리스 있잖아 엄마 얘 고양이 데리고 가고 싶다 안녕 가자 가자 귀엽다 귀엽잖아 귀여워 어? 부끄러움이 말 말이에요? 왜 이렇게? 갑자기 올라가는 건다 올라갔어 올라갔어 테리 잘한다 테리 안 무서웠어? 안 무서웠어? 어떠셨어? 재밌다 또 왔니? 아니 아니 무섭단 말이야 아니 팔 안 닿아 다리랑 팔 안 닿아 다리 아 알았어 알았어 어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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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랑 나시네 근데 저 사람 왜 저 사람이랑 나비가 이렇게 다르다 근데 저 사람 왜 저 사람들이랑 나비가 이렇게 다르다 여보! 어떡해! 괜히 침할 것 같다, 그치? 한 개 더 올라가 여기 올라갔어 여보 화이팅! 그치! 오! 오! 저렴다! 너 좀 해봐, 너무... 어땠어? 이거? 너 이거 내려올 때 어땠어? 너무 재밌어 재밌었다고? 뭐 한 거 더 할까? 아니 너도 여자라고 아주 엄마 나 근데 이거 할까, 이거 할까, 이거 할까 이거 이거 할까? 너 노란 옷 입었으니까 노란색 어때? 노란색, 노란색은 너무 맘에 안 들으니까 가자 쇼핑하러 가자 엄마 여기 엄마 여기 어, 바코리 하나 들으세요 한 가짜 너가 담아, 사고 싶은 거 엄마의 생일 선물이야 엄마의 생일 선물이야 어, 운명은 좀 운명은 좀 운명은 좀 풍선 만드는 거? 응 풍선 만드는 게 집에 생각 좀 하고 살 생각 좀 하고 살 알았지? 심중하게 생각 좀 하고 살 응 이거 엄청 어땠어, 여기 아, 귀엽지 않아? 어, 그거 뭔데? 그거 고양이 장난감인데, 노가하고 있어 응 고양이가 없는디 응 내가 청와라니까 다 엄마가 마음이 좀 바뀌었는데 다섯 개 사는 거 어때? 다섯 개 엄마가 등고하기 너무 무거울 거 같아 엄마 나 얘 할래 응 됐다 시간 제한이 있어서 사실 다섯 개 네만 너가 고래했어? 아우, 너무 재밌었다 입목명장 통해지는 은혜 매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층으로 가자, 이츠 UH, 슝으로 갈 거야 히히히히 푸랑음은 모릉은 연기 뿜뿜 시간 또 모아드릴게요 두 분의 애정을 정치기 전에 먼저 아 사랑이의 멋질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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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한비 잘 나왔다 그치 아 내 추억이 남았어 엄마 근데 왜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왜 왜 그런가 뭐가? 나도 가지려고 했는데 왜 내가 안 올라간 거였지 아니 엄마는 나랑 조리 나오면 그래 조리 나온 거잖아 너 안 나오냐 그러네 언니 가봐 언니? 언니? 허리야 허리야 가봐봐 허리야 돈 줘 아빠한테 가면 아빠 엄마가 없어 아 카드 줘 왜? 이거 엄마 거야 이거 체크카드 아 체크카드? 뭐 잃어버리면 안 돼 아 여기에 뭐지 지하철도 이렇게 하는 거? 그래 그래 근데 이거는 여기에 빵원 있어 빵원? 어 빵원이 뭔지 알아? 뭔데? 엘리먼트에서 영화 보면서 그렁그렁 했잖아 이랬잖아 맞아 얘는 눈물이 많아 그리고 물은 한국이다 물은 한국이고 물은 아마 미국 같은데 왜? 어쨌든 흙 원소들이 많잖아 원소들이 다 어떤 나라에 모티브되어 있어 원소가 뭔데? 원소? 흙 공기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왜 원소야? 어? 이게 왜 원소인데 원소냐고 원소라고 원소들이 나 있는데 문장에 왼쪽에서 들어줄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손바다 사랑하는 달이 영원치 생일 축하합니다 호우 아 아아님 아아지 마아 같이 아아 아아 나 아직 초원 안 빌렸어 아까 처음 이래서 드레스 이렇게 나중에 꽃 드레스 입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생일이어서 엄청 좋다 그치? 아니요 내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너 생일이야 오리 인형 갖고 싶다고 했잖아 응 야야야야 이거 묻겠어 이거 말고 이거 먹어야지 아니 여기 안에 뭐 바삭바삭한거 응 알고 있어 팀스타는 원래 그래 누랑 한번 바꿔서 먹어볼래? 아니 난 이렇게 섞을거야 둘이 맛을 하나 둘 셋 엄마 이거 해줘 사장님아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바 oldest 엄마 냥 bra